기획재정부가 2023년 전국민 경제 이해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기재부에 따르면 2023 경제 이해력 조사 평균 점수는 58.7점으로 2021년 조사 때와 비교해 약 2.4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재부는 점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평균 점수가 60점에 미치지 못한다며 국민의 경제 이해력 재고를 위해 학교 밖 경제 교육 확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.